제가 하고 싶은 거는 딱 뭔가 하나의 이것만 잘하자의 느낌보다는 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?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고 좋은 차 타보고 싶고 뭔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싶고 옷도 마음껏 사고 싶고 괜찮아요? 그게 좀 속상하나요? 엄마가 알바를 할 때 설거지 알바를 하셨을 때인데 집에 왔는데 손이 다 부르트고 허리도 아프다고 계속 병원 가시고 알바 하지 마라 왜 하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엄마가 너 밥 먹이고 너 옷 사입히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메시지는 밤에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아무 일 있었죠? 정말 오늘도 수고 너무 많았고요 예쁜 꿈꾸고 황차게 해봐요 알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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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fácil 알겠죠? 알겠죠isso? 알겠죠? 알겠죠? 알idian 돼 MSA 알 알 ый 알 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